나름 나게 놀아 샤스 네가 맞은지 그 소리와 나른지는 어디가 맞은지 맘을 좋아하나 둘짓말은 샤스 샤스와 다시 하나 둘개 다섯개 아마 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보시면 아마 그리와를 좋아하고 계시며 놀아 시지가 많이 좋아 화장 두께 다섯개 와 옆구리 크게 터지네요 팔이 올라가는 만큼 젊어졌습니다 오줌감 아니시죠 크게 팡팡팡 다시 갈게요 아마 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보신다 나는 다 부르실거에요 팡팡팡팡팡 좋아하고 계실까 너 보라 샤스 입은 말 없는지 그 사람이 어쩐지 나를 좋아 어쩐지 맘을 들여 어쩐지 맘을 들여 그렇죠 마지막으로 잘해주셨어요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